지구과학 2 2020학년도 수능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세이퍼2의 은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세이퍼2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더니 이렇게 중심액이 있고 나선팔의 모습들이 있답니다. 이게 바로 나선 은하에 속하는 거죠. 지금 막대기는 안 보이니까 정상 나선 은하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장 영역을 봤더니 300에서 700 사이입니다. 이것은 가시광선 영역이 주가 되겠죠.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가 가시광선 영역이니까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넓은 방출선의 폭을 갖게 되는 모습이 세이퍼2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기로 갑니다. 가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나선 은하이다. 나선팔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있고요. 나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다. 전파 영역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더 긴 파장.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파 영역이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나에서 폭이 넓은 수소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넓은 폭이 나타나고 있죠. 기역과 대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대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